유튜브에요?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송건이도 그래서 제가 키우게 됐어요 제가 키워가지고 여기 베타를 구경할건데 얘 예쁜거 얘 진짜 이쁘다 설명해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스컷 더블테일 하품은요 그리고 눈이 단추 눈 단추? 먹는? 먹는이 단추 눈이에요 얘도 진짜 이쁘다 오 멋났다 블러링 흠이랑 근데 얘도 이뻐요 블러링 흠 완전 다르죠 블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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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봅시다 예쁘죠? 대박 베타 키우면 무조건 한 분 정도는 키워볼 만한 친구 이 친구도 꼬리에 보면 그리고 요거는 꼬리가 파란색 림으로 되어있는 블러링 두 마리 동시에 한번 볼게요 요런 친구 이거 진짜 이쁜데 얘도 반짝반짝거리는 거 네 우와 금색 이렇게 그린에다가 반짝거리는 쿠퍼칩이 엄청나게 들어가있어요 얘도 위에 두루미 있죠 두루미처럼 빨간색 점치관 친구 빨간색 점치관 친구 EBS죠 EBS 교육방송 중인 EBS 색깔이 여러가지인데 보라색으로 살짝 섞어서 후배 오신 분이랑 어? 저 네 그런 분들이 좀 아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세요 어 네 진짜 이뻐요 대박 여기가 각도가 엄청 좋죠 진짜 이쁘다 꼬리 각도가 이제 180도가 넘어가지고 예전에 오셔가지고 제가 색이라서 뭘 봐야될지 되게 좋아요 우와 대박 진짜 크니까 볼 맛이 나네요 맞죠 자 이렇게 금붕으로 올라갑시다 난주 난주 난주요 여기 이제 금붕으로 보면 네 보통 이렇게 등에 핀이 있잖아요 네 여기 등에 네 여기 난주는 등에 꼭 핀이 없죠 아 없어가지고 이걸 조금 또 귀엽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출연해주세요 하면서 지금 자 여기 금붕 한 마리 안녕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ấy